오랜만이네. 설마 제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그렇게 치열하게 양육권 다툴 때는 언제고 왜 면접 교섭 얘기를 한 번도 안 해? 내가 제이한테 먼저 연락을 해도 되는지 하루에도 열 번씩 고민해. 근데 제이가 나한테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. 제이 14살이야. 아빠도 어려운 걸 제이가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? 제이도 아빠 그리워하고 있어. 정말 그럴까? 이러다가는 두 사람 영영 멀어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연락한 거야. 고맙다. 다음 주부터 슬슬 만나보는 게 어때?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제이도 요즘 많이 웃어. 제이가 날 보려고 할까? 아빠 용서 못 할 텐데. 용서 못 할 수도 있겠지. 그런데 당신이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. 제이가 아빠를 잃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저를 더하고는 알 수 있을 것 같지? 그러면 지금 지식으로 하는 게 Plek já была? 그는 일과에서 음원에서 좋은 것 같이냐. 그래서 저의 마음을 생각해.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요. 그리고 내가 그녀가 있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요. 그리고 그 이유는 제이도그가 우승을 줄어든지 않고 exit을 자유한 것 같기도 하고